룩시드랩스의 박건영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룩시드랩스의 박건영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룩시드랩스의 최신 상품인 룩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룩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VR에 뇌파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룩시를 어르신들에게 씌워드려서 어르신들은 룩시를 체험하는 동안 뇌파 센서를 통해 뇌파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룩시드랩스 서버에 전송이 돼서 어르신분들의 인지기능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같이 사용되고 있는 태블릿에서 이렇게 리포트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지기능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에 대해서 그래프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세보기를 누르시면 진행한 테스트들의 종합 점수 그리고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위 몇 퍼센트인지 또는 하위 몇 퍼센트인지도 안내를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루시에 들어가 있는 테스트들은 총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안구기능 테스트 배경 뇌파 테스트 지속주의력 테스트 등 이렇게 여러가지 테스트들이 기입이 돼 있고요. 이제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훈련할 수 있는 게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기능 테스트들을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종합 케어를 진행하시면 제가 방금 안내드렸던 이 리포트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주일 후나 아니면 일주일 전의 데이터도 같이 함께 확인하셔서 나의 인지기능 건강 상태가 전주에 대비해서 어땠는지 트래킹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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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